4 아아 아 래지에서 지점을 앞값이 본래 대결을 미래에게 1점입니다 아 불구고 그러나 볼래 세타석 모두 2천 원 올래 서로 거룩합니다 3부 터치오 넣고 스킬럼입니다 1루자 2루 돌아서 빠르게 3루까지 3루 1루 3루 1루 팀에 2번 스윙 트라웃 걱정적 상황에서 2조 5를 3루로 돌려세우기는 2아웃 2아웃 죽읍다 계속 다릅니다 잡아냅니다 잡았어요 3아웃 3아웃 야 이걸 잡아내는구나 아니쿤 기가 막히네요 아니쿤의 수비에서 얻었습니다 오구 몰래 이닝에서부터 히메니에서 걸어 나갑니다 추비아 좌절을 타준 중견살패에 떨어집니다 1루 번트 높은 공 일단 잘 됐습니다 희생번트 성공입니다 3루 1루 1루 가속의 대사 양석환 주차 3루 2루 양석환은 지금 쳐야돼요 투수 맞고 굴절된 사이에 끝내기 LG가 이깁니다 기사회생 LG 트윈스 기가 막힙니다 진짜 양석환의 천금같은 내앗당골 그렇습니다 결국은 오늘 경기 기사회생기 기사회를 뉴욕 기사회생기 기사회생기 문화